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잘 지내세요? 자,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잘 지내세요? 뭐하고 있어요? 이제 지내요은 저희가 이제 지내요은 저번 주에 전달이 많이 conversations 먹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내요이matware 문화가 있을umsoles고 있습니다. 방금 보니까 sie가가 읽은 지금까지의 시간을 확인하고 싶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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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내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책상입니다 책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책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책상입니다 책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의자입니다 책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책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자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자, 파름라가 보너지 자, 파름라가 보너지 자, 파름라가 보너지 이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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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의심은 시옥 자, 왜 도대체 왜 나이 자, 수업이 자, 수업이 자, 수업이 자, 이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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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만 바삭하자면 2개? 이 고쥔는 2개? 이 고쥔는 2개? 이 고쥔는 3개? 이 고쥔는 4개의 시점은 구 their own 입장은? 이 고쥔는 1개? 비하 새 새 제작상 지적이 수업을 잊고 사실은 제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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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지않고 제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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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는 그 비의 다 무얼 신니까 무얼 신니까 자 비읍 드리는 그 지에 심는 미음 만 심는 비읍 때 심는 비읍 as업 보관 탓 위의 도대체 미음 미음 그 as업 모 무얼 신니까 자, 장시옥 그룹들은 대체 무얼 신니까 무얼 신니까 자, 다음 문제는 조건, 조건, 이것, 조건 자, 이것, 조건 자, 이것, 조건 자, 다음 문제는 조건, 조건, 조건 조건, 조건, 조건 무얼 신니까 자, 장시옥 레이 바피에 그 영문 조건, 조건, 조건 자, 지옥 그룹들은 자, 장시옥 안타 조건, 조건 자, 조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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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rium이 shouldn't be 이 ㅇㅅㅆㅆ라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싶어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기간에 대한 관절을 보러 갈게요. 우리의 기간에 대한 관절을 보러 갈게요. 다음, 여기서 1번. 5번. 6번. 일단은 어떻게 될까요? 6번. 7번. 한번 더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응을 통해 이응을 통해 우리의 음별이 유연을 통해 이응을 통해 이응을 통해 우리가 이응을 통해 우리의 음별이 부족한 것입니다. 제 직업은 교수입니다 제 직업은 교수입니다 quer headlong toughness 제 직업은 교수입니다 한국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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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그의 언어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언어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언어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언어에 대해 말합니다. 한국사람입니다, 한국사람입니다 이 문화는 한국사람입니다 한국사람입니다 요코는 한국 사람입니다 요코시는 한국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저 아름다웠어요 맞아요 여러분 한국에 어땠어요 저는 그녀는 작년에 한국에 갔어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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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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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짓상 입니다. 그죠? 자 저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무엇입니까? 자 무엇입니까? 짓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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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 임 짓상 무엇입니까? 저것은 저거 시울드니까 롯데러 다이자. 자, 저거 지금 뭐지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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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책입니다. 저것은 전필입니다. 이것은 책입니다. 이것은 책입니다. 저것은 전필입니다. OK.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전입니다. 이것은 사전입니다. 자, 저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봤어요? 냉장고 맞아요? 냉장고입니다. 자, 냉장고입니다. 자, 냉장고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두입니다. 자, 냉장고입니다. 구두입니다. 구두. 49 구약입니다. 그러면 거ец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있어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